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하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제57회 정기전을 개막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제34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받은 강승애 작가의 서양화 작품을 비롯해 제9회 한국기독미술청년작가상을 수상한 문지영, 김용원 작가의 작품들 선보입니다. 방효성 회장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작품을 통해 지치고 힘든 이 시대의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